형아 이제 가보죠 우리야 일단 빨리 보자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아 오케이 이것도 아까 제목 똑같았어? 네 아까 아까 적혀있던 거랑 똑같았어요 아까? 아 진짜? 네 그는 황금이다 황금이라고 보게 된다 어? 나온다 옥수탕 어? 어? 이 근처에 목욕탕? 목욕탕이 있나? 뭐지? 개원찜? 5km 오라? 키로 오라? 금괴 5km 오라? 헉! 뭐지? 개원찜? 5km 오라? 키로 오라? 금괴 5km 오라? 헉! 하... 하... 자 다시 다시 한번 봐봐 어? 오빠 혹시 아까 거 있으세요? 이치지 이치지 벤! 야, 5km 오면은 금괴가 나는 거 아니잖아? 흠 벤 선유 벤 선유 벤 선유 아 역시 다질랜드 유학하네. 그러니까 이것도 목욕탕이잖아 옥수탕. 어디 그러니까 지금 금이 욕조에 있다라는 것 같은데요? 그런 것 같은데? 지금 금이 욕조에 있다라는 것 같은데요? 그런 것 같은데? 우리 목욕탕? 아리스 야 제니야 형 406. 여기 말고 여기 407이잖아. 이제 뭐 금이라는 걸 알고 뭐 여기. 지금 우리가 발견한 건 금이라는 거지. 저기도 금은 있는데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아 진짜? 베스네. 어 맞네. 가보자 가보자. 실화 바탕이잖아요.